자, 세긴 한 거에 대한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내가 오늘은 페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주로 페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처음에 거의 미켈 레인지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페달을 안 썼어요. 느끼셨죠? 이게 음력이 낮았기 때문에 페달이 필요 없고 스타드 카톡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페달을 시작한 것은 어디냐면 바로 두 번째 페이지에 포르테가 있을 때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화음 페달으로 그래서 포르테와 전체적인 하모니를 하나로 뒤에서 옆으로 이동하는 화음을 보여주려고 화음 바뀔 때 딱 한 번 한 번만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하게 제가 마크한 부분이 바로 로프라고 써있는 부분에 제가 페달을 딱 하나 넣었는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저는 이거를 캐치 페달이라고 살짝 불러요. 왜 캐치 페달이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뒤에서 이루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쵸? 이 두 박자 도의 이 부분편을 누르고 있을 시간도 없고 빨리 가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살짝 친구에게 캐치를 해서 그게 스테이하게 한 다음에 왼손은 미리 다음 코드로 가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손이 닿을 수 없는 부분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음을 계속 지탱하고 싶으면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치 페달이라고 저는 이걸 불러요. 살짝 캐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테카트 발대 딱 뛰면 돼요. 그 다음에 캐치 여기서 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줄에 포르트, 엑스, 스테카트 다 나오죠? 여기에 보겠습니다. 탑 포르 페달을 쓰면 돼요. 구르 페달을 여기서 사용하시면 돼요. 페달 없이도 물론 가능합니다. 없어도 괜찮지만 들어가면 보셨어요? 밑에까지 들으시면 구르 페달을 쓰시고 여기서 쓰셔야 돼요. 이거 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페달을 좀 더 집어넣고요.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여기 또 다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 크리샌더 마크가 있으면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에 크리샌더 보이시죠? 거기에 무슨 페달을 쓴 거죠 제가? 풀 페달링 또는 크리샌더 페달링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천천히 밟으면서 계속 지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크리샌더를 여러분이 알티큘레이션으로도 보여주셔야 되고 바꾸! 여기 여기서는 공량이 낮기 때문에 페달 필요 없습니다. 다시는 밑에 하루나 한 번 보여주시고 여기서도 캐치해 주시고 이 씨를 꼭 캐치하시고 그게 마이크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천히 그리고 맨 마지막 씨를 여러분 스낵각도 제가 알티큘레이션을 작년에 할 때 기억하시는 분 스낵각은 어떻게 한다? 스냅과 주먹을 동시에 한다. 잡으셔야 돼요. 주먹으로 조그만 아이가 잡고 끝나고 정말 멋있어요. 기원의 타인트 유니콩을 주세요. 두번째 곡 가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구석구석 큰소리가 나는 건가요? 뭔가를 좀 다 내고 열심히 하시는데 다음 곡 준비되셨어요? 다음 곡 올리엄 올리엄 유아 역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 교육가이기도 하고 작곡가이기도 하고 이 사람 또한 재즈 음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New Orleans Jazz나 More New Orleans Jazz Still More New Orleans Jazz 이런 타이틀로 세 번의 곡 시리즈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Accent Deluxe 이라고 해서 그 책도 시리즈로 나왔어요. 이것들이 굉장히 popular해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것 같이 전부 부적 그쵸? 전부 부적 악상을 보세요. 대체적으로 Fortissimo 아니면 Forte Accent 에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힘 많은 힘이 너무 많은 학생들 이거 주시지 말고 저는 힘이 없는 학생들한테 이런 걸 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 큰 소리내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힘 많은 학생들 이런 걸 줘서 세안을 부시게 하시지 마시고 힘 없고 힘을 길러야 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곡들을 주세요. 그래서 이런 곡 한 번 일단 굉장히 쉬워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신이 나고 뭐라고 써있냐면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Tempo Mark Tempo 지시어가 뭔지를 확인하세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여러분 La and Brasi 여기서 Brasi 는 뭘 말하는 걸까요? 실제로 Brasi 악기를 흉내내라는 뜻이에요. 크게 말하는 게 아니라 Brasi 연주해라 Tempo 굉장히 빠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 너무 잠시 一个 불안한 롤 롤 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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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경우에 뼈로 간다! 이렇게 뛰어버려요. 절대 그릇이 많아요. 뼈로 간다! 충분히 느끼고 뛰는 것은 바로 여기서요. 곡 재밌죠? 애들이 좋아해요. 많이 컴퓨터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미국에서. 그래서 두 여인의 수다 컴포저 이름 한 번 외우세요. 그 외에 있으세요? 혹시?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치칭곡으로 중국 초기 중국 정도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짧아서 두 페이지밖에 안되고 다 반복이라 쉬워요. 그리고 파타지넷, 환상적인 춤. 엄청 빠르게 쳐야 돼요. 곡이로요. Very quickly라는 뜻의 그런 곡인데 앨범 작품번호 124가 소품 20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아시다시피 라벌슈마는 소품, 피아노 성격 소품을 가장 많이 작곡합니다. 작품번호 6번부터 25번이 전부 캐릭터 피스예요. 근데 어린이를 위한 캐릭터 피스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린이 전경 외에는 아마 잘 없으실 아이디어가 없으실 텐데 찾아보면 앨범 폴더 0, 62, 58, 작품번호 68번부터 뒤에 가서 이 어린이를 위한 티칭곡을 많이 많이 작곡합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께 일단 연출해보겠습니다. 판타지넷. 판타지넷. 후회사. 다음은 때로. 후회사. 후회사. 틀렷. 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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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짧지만 효과있고 어린아기에도 손이 많이 위치를 안하기 때문에 작은 손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곡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운력이 나아질 때 여러분 이거를 다 내려놓으면 절대 안되고 그 다음에 두번째 페이지 보면 똑같은 반복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센자 페달이라고 써있어요. 작곡가가 썼어요. 이거는 센자라는 것은 없이 페달 없이 라는 건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페달 없이 내는 소리도 칼로입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페달 없이도 반복일 경우 우리는 반복을 똑같이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페달이든 소리든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페달을 두번째 페이지에 와서는 안쓰셔도 괜찮습니다. 작곡가의 의도대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멜로디가 주로 어디있습니까? 왼손입니까? 오른손입니까? 왼손에 멜로디 나오네. 하나씩 페달을 다 처리해서 깨끗하게 멜로디가 나오게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보이스를 왼손 특별히 탑노트의 테너라인이죠. 거기 멜로디가 메인 멜로디예요. 이걸 페달 내가 또 페달로 하나로 하나씩 다 깨끗하게 들리게 보이스를 딱 해주고 오른손 확 죽여주시고 어? 왼손의 멜로디가 리드라고요. 이거 꼭 가르쳐주면서 이 곡을. 서포만 느리게. 어? 말소를 서포만 느리게. 느리게. 제가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슈만의 판타지 댄스 어떠세요? 이제 더 어려운 곡만 남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이렇게. 사탕들 드셨죠? 조금만 집중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름 너무너무 빠졌던 곡이에요. 퍽. 다음 곡. 에드바브릭. 노르웨이안 작곡가. 에드바브릭의 많은 느릿피스. 그 사람은 느릿피스를 되게 유명해. 86개, 66개의 느릿피스를 쓰는데. 그중에 하나에요. 작품번호 71, 71, 1, 3.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호기심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학생들이. 정말 요거하는 여자애들이 이걸 너무너무 기가 막히 예쁘게 치면.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리고 정말 이 곡이 맘에 드시면 사용해보세요. 일단 곡이 어려워 보여요. 그쵸? 되게 어려워 보이죠? 왜냐면은 플랫이 많아요. 몇 개나 있어요? 키가 뭐죠? 이 플랫. 네, 플랫이 6개나 있기 때문에 사실 초기 학생들한테 이 플랫 6개 곡을 소개한다는 거 힘들어요. 근데 좀 똘똘한 여자애들 중에 손이 작고 똘똘한 아이들은 거의 검방, 검문검방만 사용하는 곡인데 이 키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면 이 곡 소화하기 정말 쉬워요. 그래서 악보 배우는 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배우고 나면 정말 컴퓨티션에서 최고로 효과적인 곡이라고 추천하고 강추하는 곡입니다. 헉. 에드 파이크인게임. 일단 들어보실래요? 네. 네. 다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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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귀엽죠? 효과 많아. 이 곡 정말 좋은데 거의 블랙키에서 5도 안에 다 있어요. 다 5도 온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곡의 가장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에 바로 이 롤 최자가 써있는 피아니 시머. 제가 쓴 페달 혹시 보셨어요? 앞에 계신 분들? 고소미까지 하시면서 떨려주세요. 떨려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굉장히 왼손이 처음부터 끝까지 베이스, 스트링 베이스, 펑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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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는 것 같이 이런 효과를 왼손에서 항상 짧게 하고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만 주도 색깔을 환상적이고 몽롱한 색깔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비브라크 트렌드 페달을 바람에서 계속 떨어지시면서 호흡킹을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크리시앤더, 모토가 그 다음 곡단에 나오죠. 여기 갈 때 여러분들이 떠드 정도를 어떻게 한다? 이 형과 댐퍼의 사이를 더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밑에서 더 하시면서 크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위에서 떠시다가 점점점 밑에서 떨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까지도 디테일하게 들으면서 떠는 수준 정도를 다 차이를 두셔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판을 보면요. 크리시앤더, 당연히 크리시앤더 페를 써주셔야 돼요. 하고 여기서 캐치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아까 캐치 패러를 말씀드렸죠? Bb을 치고 캐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뛰고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몸을 충분히 항상 캐치 패러를 사용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치고, 움직이고 가야 되니까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치고 캐치하고 뛰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맨 밑단에 Bb, SP라고 썼죠? 사실 이거는 써도 안 써도 별 큰 상관은 없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초급 학생들, 중급 학생들한테 이 SP 페달을 소개하기 참 좋아요. 왜냐면 Bb 몇 마디냄 동안 가죠? 1, 2, 3, 4, 5, 6, 7, 8, 8, 9 마디를 계속 붙임 줄로 나와있어요. 이거를 보여주려면 물론 손으로 지탱을 한 다음에 왼손 스파카토를 진행하는데 이걸 SP로 잡아놓고 왼손만 신경쓰는걸 한번 해보면 애들이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SP 페달을 소개할 수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SP를 B4에서 SP로 잡고 피아니 싱오랑 다이나믹이 있으니까 얘까지 잡아주면 나는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무 쿨한 페달인거에요. 아이들한테. 그쵸? 닫고, 그 다음에 얘를 오른손으로 치게 하자. 이렇게. 왼손으로 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페달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배우신 기초적인 페달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여기저기 넣어서 하세요. 작곡가의 의도가 상관없이. 조금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곡은 제가 SP로 한번 처리를 해봤습니다. 이 곡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거라고 생각해요. 이 곡 아시는 분? 타란탈라. 랩도웨. 미국 작곡가죠. 타란탈라. 타란탈라에 대해 얽힌 전설. 이거를 들으셔야 정신이 바짝 나실 것 같아요. 타란탈라는 사실 이태리 남부지방의 타란토라는 이태리 지방 이름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지방에 어떤 전설이 있냐면 독거미. 늑대거미라고. 물 스파이더를 해서 거미에게 물리면 독이 막 물면 계속 죽잖아요. 죽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거의 광란에 춤을 춰야만 목숨을 고할 수가 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란탈라는 대부분 독이 템포가 빨려요. 엄청 빨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요. 스파이더를 무려서 죽기 직전인데 얼마나 미친듯이 춤을 추겠어요. 템포가 대체적으로 빠르고 그 다음에 그래서 프레스티시모에요. 프레스토도 아니고 프레스티시모.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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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아주 빠르게. 그거를 잘 치셔야 되는데 사실 너무 빠르게 치다보면 곡이 다 뭉개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테크니클이 되셔야만 그 느낌을 말씀하시고 템포를 빨리 잡아보지만 처음부터 그러시면 안되고요. 일단 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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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정확하게 테크니컬이 클리어하게 오른손 진행을 잘 하는거에요. 요걸 보여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 곡이 왜이렇게 효과가 있냐면 다이내리 레이지가 굉장해요. 폴티시모에서 피아니스모까지 다 나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음력이 굉장히 넓고 또 하나는 양손 교체법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왼손이 또는 오른손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쓰는 양손 교체법을 많이 쓰는데 조금 긴데 이거를 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왼손 교체법을 많이 쓰는데 아시다시피 왼손 교체법을 많이 쓰는데 아시다시피 왼손 교체법을 많이 쓰는데 아시다시피 왼손 교체 아시다시피 왼손 교체 효과적인 곡들은 다 빠르죠? 왜 그럴까요? 근데 사실 느린 곡 중에도 정말 효과적인 곡들이 많은데 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타란탈라는 당연히 어린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곡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타란탈라. 제가 이거 말고 피아촌라라나 피아촌카라는 그런 작곡가의 타란탈라가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곡인데 불행이로 악보를 못 봐서 그거는 제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갖고는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타란탈라는 대부분 이렇게 콩불이나 이런 연주용으로